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41번과 42번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1번은 DH 로렌스라는 사람이 쓴 아포칼립스라는 글입니다. The Real Joy죠. 진정한 즐거움, 기쁨, 뭐에 대한? 책에 대한 진정한 기쁨은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Rye in이죠. 어디에 놓여있다 입니다. Reading it over에요. 이때 이 it은 뭘 받는거에요? 책을 받는거죠. 그런데 이 read over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뒤에 over and over again 이라고 되어있죠? 요거는 좀 체크할게요. 이게 뭡니까? 반복적으로죠.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한 권의 책을, 한 권의 책을, 책에 대한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end 다음에 always 하고서 finding이 나왔어요. 자, 이게 어디에 지금 되어있는 겁니까? Reading이랑 같이 연결되는 거죠. end가 연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책에 대한 기쁨은 뭐냐? 책을 반복적으로 읽고, 그리고 언제나, 그 반복적으로 읽을 때마다 언제나 그 책을, 그죠? 책을 different,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읽을 때랑 두 번 읽을 때랑 다른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죠? 기쁨이다. 그 다음에 콤마됨에 ing가 있죠. 콤마 다음에. 이거는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ome upon 하게 되면은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만나다죠.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만나다. 그러니까 이제 뭐 풀어서 얘기하면 meet by chance죠. by chance. 그래서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다른 의미를 우연히 만나면서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it is far, far better예요. 지금 비교곡을 강조하는 표현을 두 개나 썼죠? 얘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가짜 주어고 훨씬 더 낫대요. 아주 훨씬 낫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 읽는 것이. 한 권의 책을 몇 번 읽어요? 여섯 번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낫대요. at intervals. 이건 뭐예요? 간격을 두고죠. 간격을 두고. 예, 띄엄띄엄이죠. 간격을 두고 책을 여섯 번 읽는 것이 낫습니다. 예, 저는 이걸 진짜 공감합니다. 한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을 최근에 한 번 다시 읽은 적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런 책을 읽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새롭게 책이 다가오고 더 깊이 다가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그런데 then, 뭐보다예요? to read six civil books죠? 그러니까 이 여섯 개의 개별적인 책을 읽는 것보다 그죠? 그거보다 이제 간격을 들고서 한 권의 책을 여섯 번 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because 접속사가 앞으로 왔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서 주어동사 나오고 because 하고서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사절을 이끄는 이 접속사는요. 꼭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고 얘를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ecause 다음에 주어동사하고 이때는 이렇게 컴마를 좀 찍어줘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러한 지금 문형인데 여기에서 지금 뭐가 발생했냐면 이 because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또 여기에 삽입이 된 거예요. 뭐가 삽입됐냐면 여기에 또 if 주어동사가 삽입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because가 이끄는 절 안에 이렇게 if 주어동사가 삽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because 다음에 지금 삽입된 거를 제가 좀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를 해두면 if a certain book can call you to read it six times 가 지금 삽입이 됐어요. 그리고 because 다음에 주어동사는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이 삽입된 if 절을 해석하면 한 권의 특정한 책이 뭐 할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죠, 너를. 요청할 수 있죠. 뭐 하도록? 읽도록 그 책을 갖다가 그죠? 여섯 번. 그렇게 한다면 그 책이죠, 이때 있은요. 그 책이 will enrich죠. enrich하게 되면 뭔가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거죠. 풍성하게. 풍성하게 할 겁니다. the whole soul이죠. 이 전체 영혼을 그죠? 여러분의 전체 정신을 그거를 in rich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죠, 반면에 반면에 여섯 권의 책은요. 근데 그 여섯 권의 책은 어떤 책이에요? lead once only 괄호로 묶어줘야겠죠? 이게 six books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단지 한 번만 읽혀진 여섯 권의 책들은 are merely an accumulation이죠. 단순히 뭐다? 축적이에요, 축적. 예, 뭐에 대한 축적이에요? of superficial interest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슈퍼피셜이? 피상적인 이제, 피상적인 피상적인 어떤 흥미, 그죠? 흥미나 관심의 축적일 뿐이고 그리고 또 뭐에 대한 거예요? 예, 다 비동세에 걸리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the burdensome burdensome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짐이 되는, 그죠? 그리고 성가신 이런 뜻이죠. 성가신, 짐이 되는 또 accumulation, 축적이죠. 뭐에 대한? 현대의 현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에 그러한 짐이 되는 성가신, 축적일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예요? quantity죠, quantity. 여기다가 end를 좀 적어주면 좋을 텐데 그냥 나열만 해놨죠? end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열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 요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end 다음에 quantity는 양이죠? 뭐 없는 거, 뭐 없는 양이에요? without real value죠. 진정한 가치가 없는 양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아주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내용이었고요. 자, 42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요거 붙여야 됩니다. 예, 요거 붙여야 돼요. 이게 오타네요. 자, fortune인데 이 fortune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행운이죠, 행운. 근데 이게요. 운명의 여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운명의 여신. 여기서는 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운명의 여신이 has often been blamed for예요. 뭐뭐 때문에 이, 비난을 받아온 거죠. 예, 원래 blame은 blame a for b죠. 그래서 이게 비난받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은 a, b, b blamed for b가 됩니다. 그러면은 a는 b 때문에 비난받다죠. 수동태 형태로 운명의 여신이 종종 비난을 받아왔죠. 뭐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어요? 예, 바로 그녀의 blindness. 이 blindness가 뭐예요? 이,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 자, 그러나 그러나 이 운명의 여신은 is not so blind이에요. 그렇게 이, 눈이 멀진 않았죠? 누구만큼? as men are. 인간들이 눈이 먼 것만큼 여기 blind 뒤에 생략된 거죠. 겹치니까 인간들이 눈이 먼 것만큼 예, 눈이 멀진 않았어요. 자, those who look into practical life죠. 괄호 묶어줘야겠죠? 도우주를 꾸며줍니다. 여러분, look into 무슨 뜻이에요? look into가? 이게 조사하다죠? 예, 제가 저번에 앞선 강의에서도 조사하다 좀 정리해드렸죠? 예,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이제 이 조사하다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조사하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이그제민이죠? 이그제민 그리고 또 리서치도 있죠? 이 정도는 다 알죠? 그리고 또 인베스티게이트도 있죠? 인베스티게이트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인투가 들어가는 룩 인투가 있고, 그죠? 그리고 체크 인투도 있습니다. 체크 인투 그리고 프로브 인투 예, 뭐뭐 속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되고요. 그리고 전에 안 적어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적어드리면은 고 오버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조사하다예요. 예,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인 삶을 조사하는 자들은 주어져 Will find that이에요. that 이하를 알게 될 거다. 발견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즉, 뭘 발견하냐? 행운이라는 것이 보통 누구 편이에요? On the side니까 누구누구 편에 있다는 거죠? 누구 편이에요? Of the industrious죠. 인더스티리ous는 뭐예요? 근면 안이죠?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근면 안 사람들이죠. 근면 안 사람들 편에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니까. 마치 뭐뭐 하듯이죠? 마치 뭐처럼 바람과 웨이브, 파도가 누구 편이듯이? 예, 누구 편이듯이? On the side of the best navigator. On the side of the best navigator. 인간 탐구의 가장 높은 분야를 추구함에 있어서가 되겠죠. 추구함에 있어서 이제 주어가 나오죠? 더 커먼 퀄리티스. 이 표현은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색깔을 좀 칠해 둘게요. 이게 커먼 하게 되면 뭐예요? 평범 아니죠? 그런데 더욱이죠? ER 붙었으니까 더욱 평범한 퀄리티스. 자질이죠, 자질. 자질이 자, 뭐뭐라고 발견되어지다, 생각되어지다죠. 이게 O형식이죠. 왜냐하면 뒤에 이게 목적고 나오니까. 자, 이 자질이 어떻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까? 가장 유용하다고. 그죠? 예, 그 자질이 가장 유용하다고 그렇게 아, 파운드 생각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자질들은 뭘까요? 이제 이 대쉬가 그죠? 서치에지가 예를 들면이죠? 예,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커먼 센스. 상식이죠, 상식. 어텐션은 뭐예요? 주의죠, 주의. 주의력. 주의력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어플리케이션의 뜻을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하나는 적용이라는 뜻은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 전심전력하다의 뜻이 있어요. 전심전력.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펄시버런스는 뭐예요? 인내죠, 인내. 예, 인내. 자, 이런 것들이 뭐다? 바로 유용한 자질들인데 이 유용한 자질들이 가장 최상급이죠. 가장 유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대요. 어디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인간 탐구의 아주 가장 최상의 분야 분야를 추구함에 있어서죠.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자, 천재성이라는 것은 Genius may not be necessary죠.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비록 뭐뭐이지만이죠. 비록 뭐뭐이지만 심지어 천재성이 뭐에 대한 천재성이에요? 이 최상의 종류의 어떤 천재성조차도 그죠? Does not disdain. disdain 같은 경우는 뭔가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이런 뜻이죠. 경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이 최상의 종류죠. 최상의 종류의 천재조차도 그죠? 천재성조차도 뭐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사용하는 거죠. 뭘 사용합니까? 이러한 평범한 자질들을 사용하는 것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재성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Genius는 천재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재. 그래야지 말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천재성이에요. 천재성이 불필요하기는 하지만 하지만 가장 그 최상의 종류의 천재조차도 그죠? 이러한 평범한 자질들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천재들조차도 이러한 평범한 자질들을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The very greatest man이죠. 예. 바로 그 가장 위대한 인간들은 have been among이죠. 뭐뭐 사이에 있어 왔다죠. 자. 뭐 사이에? The least는 뭐예요? 가장 가장 덜이죠. 가장 덜. 가장 덜 믿는 사람이죠. 뭘 믿어요? Believe는 항상 인이랑 붙어 다니죠. 그래서 The power of genius죠. 즉 천재성의 힘을 가장 덜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어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것만 믿고 자기가 IQ가 높다는 것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똑똑하고 그 천재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 천재가 힘이 있다는 것을 잘 믿지 않는 가장 덜 믿는 사람 가장 덜 믿는 사람 이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 왔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As widely wise and perceiving as successful man 인데 이게 다 이 해부 빈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 이었어요? 세상 적으로 wise 현명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인내력이 많은 사람들 이죠. 그렇죠? 뭐만큼이죠. 이때 뭐뭐만큼 성공한 사람들이죠. 바로 그 평범한 더욱 평범한 종류의 성공한 사람들 만큼 그렇죠? 세상 상상적으로 현명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 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이 그냥 자기 머리만 믿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롭고 그리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 이었다.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몇몇은 또 have even define 심지어 이 정의하죠. 자 천재를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to be only common sense intensified 죠. 예 상식일 뿐이라고 상식일 뿐이라고 근데 그 상식은 어떤 상식입니까? 강화되어진 상식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천재라는 것은 상식 평범함이 강화되어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글 전체의 요지는 천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금면함과 성실과 그쵸? 또 전심전력이라는 단어 있었죠? 어플리케이션 전심전력과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노력을 얘기하는 거죠. 노력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당연히 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얘가 천재성은 이거는 별로예요. 이 글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42번 지문이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참 좋은 글 같아요.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영어대전 티척힘이 성실하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